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계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산기 활용 및 기초수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수학을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공학용 계산기를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단위안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 가능한 계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샤프, EL520V, 그리고 카시오 FX350MS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사용해본 계산기고 이 계산기의 기능을 전부 다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역학문제를 풀어내는지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좀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 카시오 FX350MS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고 꼭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산기를 보면 이렇게 액정판이 있어요. 액정판이 있고 이 액정판에는 일단 계산기를 ON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카시오 같은 경우에는 ON 단축키를 눌러주면 액정판에 숫자가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겠죠.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ON을 눌러주면 돼요. ON을 눌러주면 계산기가 이제 스타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OFF를 시키겠다고 하면 카시오 같은 경우는 Shift키가 있어요. Shift키가 있어서 Shift키 누르고 이 AC 단축키를 눌러주면 이게 하단에 보면 OFF라고 쓰여 있죠. 하단에 있는 기능들을 실행시키려면 카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 Shift키를 눌러야 되고요. 샤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컨드 펑션을 눌러줘야 돼요. 세컨드 펑션을 누르고 이 ON 단축키를 다시 눌러주면 카시오 같은 경우는 OFF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샤프 같은 경우는 카시오 같은 경우는 Shift키 누르고 이 AC 단축키 눌러주면은 바닥키가 먹어서 이제 OFF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ON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꺼야 되겠다 그러면 Shift, OFF 이렇게. 그리고 세컨드 펑션은 이제 OFF 단축키, 바닥키로 해서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 ON을 시켰을 때 액정판에는 이와 같이 숫자가 뜰 건데 숫자가 뜰 때 바닥에 D그리로 떠 있어야 돼요. D그리로. D, G로 떠 있어야 돼요. 아니면 D로 떠 있거나 D로 떠 있거나 D, G로 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 R로 떠 있거나 라디안으로 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D그리로 다시 다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카시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의 왼쪽, 오른쪽 두 번째 단축키를 눌러주면은 Shift키 누르고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D그리로 표시를 해줄 거냐, 라디안으로 표시를 해줄 거냐가 뜰 거예요. 숫자로 뜰 겁니다. 카시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이 D그리니까 선택을 해주면은 D그리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D, G로 떠 있지 않으면 바꿔줘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그 단축키의 각도 세팅을 하게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드 단축키를 찾아서 내부에 찾아 들어가서 바꿔주면은 됩니다. 카시오 샤프도 바닥에 이제 떠 있을 거예요. 카시오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Shift키 눌러주고 단축키, 단축키 눌러서 D그리로 세팅을 먼저 해놓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D그리로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가 있죠. 방향키. 좌우, 상하, 좌우, 상하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향키 조절해서 이제 내가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숫자 단축키가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까지가 있고 소수점 찍는 단축키 있죠.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소수점 단축키 누르는 거. 그리고 사측 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기능들이 단축키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델키는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지우고 싶다. 그럼 이 델키 눌러주면 되죠. 델키 눌러서 지워주면 됩니다. 델키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AC, AC. 카슈오 같은 경우에는 이 AC 단축키를 누르면 이 액정판에 떴던 그 숫자들이, 계산식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로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들이 있는데 단축키들이 있는데 이 카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X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X분의 1이라고 같아요. X의 역수를 계산하는 거죠. X라는 어떤 값의 역수를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축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X의 마이너스 1승 단축키가 있고 이 카시 샤프에는 따로 이제 X의 마이너스 1승 단축키는 따로 없어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X의 3승. 이건 이제 그 지수를 계산하는 거죠. 3승의 지수값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제곱근 계산하는 거. 또 X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 제곱이나 세제곱은 단축키가 있으니까 카시오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으니까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X의 제곱이나 X의 3승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4승, 5승, 6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카시오 같은 경우에 이 꺾이로 표시가 돼 있어요. 꺾이로 지수 표시하는 거로 보면은 됩니다. 샤프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은 계산하는 게 있는데 X의 3승 계산하는 건 따로 별도 없고 그다시 이제 YX가 있어요. YX라는 단축키. YX라는 단축키는 카시오에서는 이 지수 표현해주는 이 꺾이 표시. 꺾이 표시랑 이제 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X의 어떤 수의 4승을 계산하겠다 2의 4승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 단축키 누르고 이 단축키 누르고 꺾이 단축키 누른 다음에 4를 눌러주면 되죠. 그럼 2의 4승에서 1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카시오에서는 2의 YX 단축키 누르고 4승 눌러주면 이제 16 엔터 치면 엔터 치면은 이제 16 이렇게 이제 액정판에 뜨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지수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제곱을 계산한다 그러면 4죠. 4예요. 이 지수 2를 등호 5변으로 넘기잖아요. 5변으로 넘기면은 4의 2분의 1승 4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4의 2분의 1승은 루트 4랑 같아요. 루트 4랑 같아요. 그래서 루트 제곱근은 지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죠. 루트에서 표현해 놓은 거는 지수로는 2분의 1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같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루트 2 루트하고 x제곱 제곱을 계산하는 키하고 서로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지. 이런 등호를 두고 지수들이 넘어갈 때는 역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단축키는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로그 상용 로그라고 해서 밑수가 10인 상용 로그를 계산하는 단축키인데 상용 로그 계산하는 경우는 그렇게 우리는 없으니까 써먹을 일은 거의 없을 거고 그 바닥 키에 보면은 10의 x승이라고 되어 있죠. 10의 x승 이 10의 x승 같은 경우에 단축키는 누를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10의 제곱이다 그러면 100이 될 텐데 100이 될 텐데 10의 제곱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러면 바닥 키니까 Shift 키 눌러야 돼요. Shift 키 누르고 이 로그 키 눌러주면 10의 x승 이렇게 떠요. 10의 x승 10의 x승 이렇게 뜨니까 그 다음에 2를 눌러주면 10의 제곱 이렇게 먹게 되죠. 10의 제곱 해서 엔터 치면은 엔터 치면은 100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10의 x승 이걸 쓰는 것보다는 10의 누르고 이 꺾기 꺾기 단축키 누르고 2를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10의 2승 이렇게 먹는 거니까 10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yx승 yx승을 눌러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 2승 3승 4승 지수들을 지수승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로그 상형 로그 말씀드렸고 이 L에는 밑수가 2인 자연 로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 로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L에는 사용할 가능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죠. 연료과학 계산 문제 풀거나 그럴 경우에는 LN 단축키를 사용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기능이고 바닥키에 보면 2의 x승 2의 x승 이라고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는 2.718 정도 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일러 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일러 지수라고 얘기하고 그 오일러 지수의 지수값을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단축키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LN 단축키하고 바닥키에 2의 x승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키 누르고 2의 x 2의 x승 단축키 눌러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시오에 보면 가로에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 놓은 단축키 단축키는 음수 표현할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곱하기 예를 들어서 2 해갖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계산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누를 때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이거 눌러주고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10 누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 누르고 1, 0 누르고 곱하기 곱하기 2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눌러주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뜨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음수 표현을 해서 계산해 들어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샤프는 따로 그런 키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단축키 마이너스 단축키를 활용해서 눌러 가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먹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를 잘 활용해야지 됩니다. 가로 열고 마이너스 10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 닫고를 누를 때 가로 열고 닫고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될 거고요. 카시오에서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분초 계산할 때 각도를 계산할 때 디그리 디그리 그리고 라디안 도분초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분초로 계산할 때는 단축키를 사용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계산할 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0.5가 됩니다. 그래서 액정판에 디그리로 이렇게 디그리로 세팅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사인 단축키 누르고 0.5 그러니까 사인 30도 눌러주는 거죠. 사인 30도를 눌러주세요. 사인 누르고 30 누르면 되죠. 3, 0 이렇게 눌러주면 그리고 엔터 치면 0.5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디그리로 세팅이 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디그리로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럼 0.5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디그리로 잡아주고 계산을 해줘야 각도 계산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계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뜨고 원하는 값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디그리로 세팅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단축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C에 단축키하고 바닥에 보면 STO 단축키가 있어요.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O는 스트레이지 저장의 뜻을 갖고 있는데 바닥에 보면 ABCDEF XY 해가지고 이 카시오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임시 저장 장소가 있어요. 임시 저장 장소에다가 계산된 값을 저장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STO 단축키를 누릅니다. Shift키 누르고 RCL 단축키 누르면 Shift가 먹어요. Storage가 먹는 거지. Shift가 아니라. Shift 누르고 RCL 누르면 Storage가 먹어요. Storage에서 A를 눌러주면 바닥키 A를 눌러주면 이 단축키에 A라는 방에 현재 계산된 값이 저장이 돼요. 그걸 다시 블록했다 그러면 RCL을 눌러주면 돼요. 리콜 이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RCL을 눌러주면 다시 A라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된 값이 다시 이제 액정판에 뜨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임시 저장과 불러내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Storage 단축키하고 RCL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Storage, RCL 따로 있죠. 샤프의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단축키 우리가 우리가 사측 연산 계산할 때 곱하기와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잘 판단하셔서 가로 열고 닫고를 적절하게 잘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주로 활용하는 단축키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카시오가 사용하기에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프보다는 이렇게 해서 꼭 이 350ms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본 모델을 이렇게 해서 카시오, FX, 350ms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를 활용해서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풀이를 통한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샤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샤프 계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카시오보다는 샤프보다는 카시오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반드시 이제 구입을 할 때는 공학용 계산기로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지 돼요. 사가지고 왔는데 공학용 계산기라고 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눌러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더라 뭐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계산기 누르는 방법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계산기를 누를 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수학이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문제 1번은 이게 이제 재료역학 문제라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재료역학이나 설계 재료역학이나 설계 문제로 보면 됩니다. 재료역학에서 직접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요. 이런 걸 알아야 결과적으로는 설계 2차 실기 필답형 문제도 해결이 가능 한대요. 자 일단 문제는 지름이 50mm인 축이 전달할 수 있는 비틀린 모멘트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전달 능력은 2.0 뉴톤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 표현 끝났죠. 밀리미터라고 하는 건 길이 단위가 되고요. 뉴톤이라고 하는 건 힘의 단위가 됩니다. 힘의 단위가 되죠. 1뉴톤은 1kg 메스인 질량체를 1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을 시킬 수 있는 힘을 1뉴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이런 거는 면적의 단위죠. 면적의 단위가 돼요. 이렇게 해서 축의 지름이 주어졌고요. 축의 지름이 주어졌어요. 이 원의 크기를 표현하는 기본 물리량은 기하학적 물리량은 지름이에요. 지름. 원의 크기는 지름, 직경 지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관계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이 관계식을 설명하는 거는 본 과정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이 관계식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계산기를 누르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산기 누르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용되는 공식은 T이콜 타우 제피라는 공식이에요. T는 비틀림 모멘트 타우는 전다능력 비틀림 전다능력 ZP는 극단면 개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런 원형 단면의 극단면 개수는 16분의 파이디 3승이라는 표현식으로 정리 적용이 됩니다. 본 과정에 들어오면 이런 관계식들이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드려요. 관계식들이 어떻게 이런 관계식들이 나왔는지 그런 기본 강의들은 다 해드리고 문제풀이 다 해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 계산기를 눌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 원주율 파이 원주율 누르는 거 3.141516 이렇게 나가는 값이죠. 50의 3승 지수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분모는 나누기에 해당이 됩니다. 분모는 나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6분의 파이 곱하기 50의 3승 이걸 계산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에서 계산기에서 2 누릅니다. 2 누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파이 원주율은 이건 말씀 안 드렸는데 단축키에 보면 2XP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단축키를 보면 하단에 파이 원주율 값이 있어요. 원주율 값 계산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에서도 찾아보면 보일 겁니다. 바닥에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만약에 표시인데 있다 그러면 세컨터 펑션 누르고 찾아주면 되고 카시오 같은 경우에는 Shift키 누르고 EXP 단축키를 눌러요. EXP라고 하는 것은 10의 승수 기호를 표현하는 단축키입니다. 2의 X승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똑같아요. EXP라고 하는 단축키는 10의 X승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EXP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바로 EXP 누르고 3을 누른다. 10의 3승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EXP 누르고 3 누르면 바로 먹어요. 그러면 이제 1000이 되는 거지. 바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Shift키 누르고 EXP 단축키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10의 3승 파이가 눌러진다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Shift키 누르고 그 다음에 파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50 50 50 누르고 그 다음에 지수 눌러야죠. 주시 눌러야 되니까 이렇게 지수 계산하는 단축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3 3 눌러주면 50의 3승까지 먹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나누기니까 나누기 단축키 나누기 단축키 누르고 16 16을 눌러줘요. 1하고 6 16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키 눌러주는 거죠. 엔터키 눌러주면 이 값이 바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0의 3승 나누기 16 바로 계산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기 눌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49,087.39 뉴턴 미리미터로 해서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가 준비가 되면 같이 따라서 잘 안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같이 따라서 이렇게 눌러보면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몇 번 해보시면 그렇게 해서 몸에 익히시면 손으로 이제 익히시면 익히시면은 본 과정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누르는 거는 큰 문제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자 지금 이제 지수 계산하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수 계산하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누를 때 예를 들어서 A분의 B 이꼴 C분의 D 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은 등호를 두고서 분자 분모가 넘어갈 때 서로 크로스해서 넘어가죠. 크로스해서 넘어가. A분의 B 이꼴 C분의 D는요. D는 B 곱하기 C 이꼴 A 곱하기 D랑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B를 계산하겠다. B를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상대편 이꼴의 상대편부터 계산기를 눌러야죠. B 누르고 나누기 C 누르고 A 넘어가니까 곱하기로 붙는 거죠. A 이렇게 해서 B가 계산이 돼요. B가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B, C 이꼴 A, D니까 A분의 B는 C분의 D이면 B, C 이꼴 A, D니까 C를 계산하겠다. 그럼 C는 B분의 C분의 D가 되는 거죠. C를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B분의 A, D가 되는 거지. B분의 A, D B분의 A, D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C를 계산하면 B를 넘기죠. B를 넘기니까 부모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유자료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면 A분의 B 이꼴 C분의 D는 서로 크로스 해서 곱하기 상태로 바꿔놓을 수가 있죠. B, C이꼴 A, D 이렇게 해서 B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C분의 A, D가 되는 거고 D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A분의 B, C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런 관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차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뿌라스 B는 C뿌라스 D다. 이렇게 A뿌라스 B는 C뿌라스 D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경우에 또는 A분의 C는 B, 마이너스 B뿌라스 D다. 이렇게 B뿌라스 D는 등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등으로 넘어가면 등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다라고 하는 거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그때 이렇게 더하거나 각항을 더하거나 이꼴로 놓거나 그랬을 때 그러려면 각항의 단위가 동일해야 돼요. 각항의 단위가 동일해야지만 더하고 빼고 이꼴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동차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가 계산기를 누를 때는 이 관계가 성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하고 빼고 이꼴로 놓는 그런 계산에 있어서는 각항의 단위가 동일해야 돼. 각항의 단위가 동일해야 되고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각 값들의 단위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각항의 단위가 달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꼴로 놨을 때는 자우변의 결과의 단위는 똑같아야죠. B 곱하기 C를 계산한 값의 단위나 A 곱하기 D로 해서 계산한 값의 단위나 동일해야지 이꼴로 놓을 수 있는 거니까 A분의 B E꼴 C분의 D 다 그러면 A분의 B로 계산한 값의 단위하고 C분의 D랑 계산한 값의 단위랑 동일해야지만 이꼴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꼴로 놓으려면 각항의 단위들이 다 동일해야지 된다. 그런 것을 동체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4층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죠. 나누기는 분모 분모 표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 있을 때는 항상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게 우선하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우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이꼴 d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는 게 a 플러스 b가 먼저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a 플러스 b가 먼저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b 곱하기 c가 먼저 계산이 돼요. b 곱하기 c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c가 계산된 값에 a를 더해서 나온 값이 d랑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a 플러스 b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를 해줘야 돼요.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값에 c를 곱해서 d를 d로 놓겠다.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하지 않고 표현한 거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답이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오죠. 그래서 4층 연속 우리가 계산할 때는 곱하거나 나누기가 우선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게 먼저 계산을 하고자 하면 가로 열고 닫고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지 계산기 활용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뭐 다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긴 합니다. 다 되는 거긴 한데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좀 익히셔야 돼. 저절로 이게 돼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 계산하면서 더불어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를 해뒀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해서 지금 표시를 좀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로 또 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도 역시 재료역학이나 기계 설계 쪽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맵은 1500 RPM으로 그랬어요. 맵은 1500 RPM으로 이 RPM이라고 하는 표현은 Revolution for Minit이에요. 분당 회전수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 회전수 지금 1500 RPM이다. 그러면 1분에 1500밖에 두는 거예요. 지금 물체가 원운동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 360도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는데 1분에 1분에 1500밖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딱 걸면 800 RPM에서 1000 RPM 정도가 뜨는데 이때 이제 크랭크축이 분당 800바퀴에서 1000바퀴 돈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속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M이라는 단위는 회전수 단위입니다. 회전수 단위 Revolution per minute 뭐 이렇게 해서 분당 회전수 이런 표현이다. 35 마력을 전달하는 축이 있다 그랬어요. 마력이라고 하는 건 동력의 단위입니다. 동력의 단위 동력의 단위고요. 이 축의 직경을 결정하라 그랬어요. 축의 직경을 결정하라. 전달 능력은 3.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 그래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경 축의 지름 축의 단면이 지금 원이기 때문에 원이기 때문에 원의 크기는 지름으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지름을 계산할 때 역시 T 이콜 타우 제피 라는 공식을 써요. T 이콜 타우 제피 이렇게 써서 제피는 원형 단면이니까 16분의 파이디 삼성 똑같이 들어갑니다. 앞서 봤던 문제랑 공식은 똑같죠. 똑같아요. 이때 이제 T가 비틀린 모브멘트인데 비틀린 모브멘트를 구하는 표현식으로는 동력과 회전수가 있을 때 동력과 회전수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71620 n분의 hps 곱하기 9.8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도 본 과정에 들어오면 다 전개를 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암기하게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식을 가지고 여기서 d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d를 equal이죠. equal이야 이렇게 tau 곱하기 숫자로 놓고 보면 71620 곱하기 9.8 곱하기 1500 rpm 분의 35 마력 전다능력 3.0 곱하기 16 16 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해서 d를 구해줍니다. 먼저 d3승을 계산해야 돼요. d3승 equal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d의 3승 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꼴에 좌변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기를 눌러야 돼요. 계산기를 누르고 분모는 이꼴에 우변에 있는 분모는 곱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값들은 나누기로 넘어오죠. 나누기로 넘어와. 그래서 계산기 누를 때 716200 곱하기 9.8 곱하기 3.5 나누기 1500 곱하기 16 나누기 3.0 나누기 파이까지 해주면 d3승 계산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계산기를 누른다 그러면 계산기를 누른다 그러면 순서대로 716200 716200 곱하기 9.8 9.8 소수점 찍는 거 9.8 곱하기 곱하기 누르고요. 이렇게 35 35 나누기 분모는 나누기죠. 나누기 1500 나누기 1500 하니까 1500 500 해서 눌러줘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 넘겨야죠. 오변에 있는 거 넘겨 16 분모에 있는 거 넘어가니까 분자로 곱하기로 넘어갑니다.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분자는 넘어가니까 나누기로 넘어간다 그랬죠. 나누기로 넘어가니까 나누기 나누기 3.0 나누기 3.0 나누기 3.0 그리고 파이 넘어가니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파이니까 나누기 누르고 그 다음에 파이 Shift 키 누르고 exp 단축키 눌러주고 그럼 바다키 벗고 그래서 파이까지 눌러줘요. 파이까지 눌러주면 D3승 이꼴 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D를 뽑아야죠. D를 뽑아야 되니까 이 3승이 이꼴로 넘어가 지수가 넘어가면요. 지수가 넘어가면 역수로 넘어간다 그랬죠. 역수로 넘어가서 붙어요. 역수로 넘어가서 붙으니까 D3승 계산된 값은 3분의 1승이 돼요. 이거는 3제곱근 네모랑 같아요. 3제곱근 네모랑 같아. 그래서 3제곱근을 누르는 단축키가 있으면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있긴 있어요. X의 3승 바다키에 보면 3제곱근 기호가 있어. 3제곱근 기호 3제곱근 기호가 있는데 이거 누르려면 Shift 키 누르고 X의 3승 키 눌러주면 3제곱근 먹죠. 3제곱근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값을 숫자를 눌러줘. 숫자를 눌러주고 엔터를 쳐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나와요. 이 값이 나오면 65.27mm 65.27mm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누를 때 여기서 3제곱근을 계산할 수 있는 단축키 바다키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서 계산된 값 D의 3승에서 계산된 값에 꺾기를 눌러줘요. 이 값에다가 꺾기를 눌러줘. 꺾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줘. 가로 열어주고 3분의 1이면 1 나누기 3이랑 같죠. 3분의 1이면 1 나누기 3이랑 같기 때문에 1 나누기 3 1 나누기 3 눌러줘. 1 나누기 3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쳐주면은 이게 이제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계산이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 D의 4승의 값이 나왔다. 여기서 D를 계산하겠다. 계산된 값에 지수 단축키 눌러주고 지수 계산 단축키 눌러주고 넘어오면 역수로 붙으니까 1 나누기 4에요. 1 나누기 4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지수로 고쳐가지고 다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D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D의 제곱이 얼마다. D의 제곱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D를 계산하려면 루트 별 해주면 되죠. 루트 별 해주면 되니까 계산기에서 단축키 누르고요. 루트 단축키 눌러주고 별 나온 값 눌러주면 눌러주면은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다르게 계산하려면 별 누르고 그 다음에 지수 계산하는 거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루트는 2분의 1승과 같습니다. 요 값에 2분의 1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열고 1 나누기 2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꼭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D의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제곱근하고 지수의 관계 관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수 계산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거 적절하게 이용해서 계산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참고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지수와 근호에 관련된 말씀드린 거죠. 지수와 근호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 제곱근하고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로 고쳐서 x의 2분의 1승이다. 그러면 루트 x랑 같은 거다. x의 3분의 1승이다. 그러면 세제곱근 x랑 같은 거고 이렇게 x의 4분의 1승이다. 네제곱근 x랑 같은 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근호 근호들은 지수로 바꿔서 지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x의 1 나누기 2로 제곱기호 거듭제곱 계산하는 기호 누르고 1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x의 거듭제곱 누르는 거 또는 y의 x승 샤프로 따지자면 y의 x승 누르는 거 1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해라. x의 1 나누기 4 걸어닫고 엔터 엔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관계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알아야 되고 그래야 계산기 누르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 알아두셔야 되겠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 역시 재료역학 이라고 하는 감옥의 가장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료역학 문제에서 보면 지름 4cm인 한 봉에 200kg의 인장하중 P가 작용할 때 이 봉 속에 발생하는 인장응력 시그마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뉴턴퍼 미터제곱으로 구하라 이렇게 센티미터 길이 단위 센티미터 센티미터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한 봉에 200kg 했습니다. 200k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힘의 단위예요. 하중의 단위야. 하중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얘기하는 거고 하점자가 숨어 있어요. 포스예요. 포스 200kg 포스 이런 표현이고요. 표현이고 봉이라고 하면 단면은 원일 수 있고 아니면 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원형 단면이야. 원형 단면 봉을 한 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봉이야. 이런 봉. 이런 봉들을 봉의 인장하중에 걸리는 거죠. 하중이 걸려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돼서 얘가 끊어지면 어딘가에서 끊어졌다. 그러면 응력에 의해서 깨지는 거로 봐요. 응력에 의해서 깨지는 거로 보는데 이런 개념들도 역시 재료국학 감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응력 시그마를 구하는 공식이 a분의 하중이에요. a분의 하중. 면적분의 하중이죠. 면적분의 하중으로 해서 응력을 계산해 줍니다. 이거 계산기 누르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지금 계산했어요. 원형 단면 이렇게 원형 단면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디 제곱이에요. 4분의 파이디 제곱. 4분의 파이디 제곱. 이렇게 해서 면적을 계산을 해줍니다. 먼저 계산기는 가급적 한 번에 누르는 게 좋긴 하는데 4분의 파이디 제곱이다 라고 해서 계산기 누르겠다 그러면 파이 먼저 눌러야죠. Shift 키 누르고 exp 벌써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에 익을 수가 있어요. 곱하기 d의 제곱 d의 제곱 d값을 눌러주고요. d의 값이 4cm죠. 4cm인데 메타로 고쳤어. 메타로 고치니까 0.04m야. 0.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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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니까 거듭제곱 기호 누르고 제곱 2 눌러주고 그러면 파이 곱하기 0.04m 그 다음에 나누기 들어가야죠. 나누기 4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면 면적이 계산이 되는 거야 면적이 계산이 돼요 면적을 계산하면 0.00126m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단위가 길이 단위한 산이 가장 많이 나와요 길이 단위한 산이 기본적으로 1m다 그러면 100cm가 됩니다 100cm가 되고 1000mm가 돼요 1000mm가 돼요 mm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기호입니다 cm에서 cm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 승수 기호고요 mm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타내는 승수 기호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하니까 1m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니까 1m랑 같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1m는 100cm고 1000mm가 됩니다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1000이면 10의 3승이 되는 거고 mm 이렇게 해서 1m는 10의 제곱 센티미터 10의 3승 미리미터 이렇게 표현이 돼요 10의 제곱이면 100 10의 3승이면 1000 이렇게 동그라미 3개면 3승 동그라미가 2개면 2승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무시하면 안 되고 잘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1cm다 그러면요 1cm다 그러면 몇 미터냐 100으로 나눠야죠 100분의 1 100분의 1 아, 메타가 돼요 100분의 1 메타면 10의 제곱분의 1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10의 제곱분의 1 메타 10의 제곱분의 1이면요 10의 마이너스 2승과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면서 이걸 익혀야지 돼 아,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안 돼가지고 그... 계산할 때마다 답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또 1cm는 1cm는 이제 10mm죠 여기서 이제 100cm이퀄 1000mm니까 양쪽에서 동그라미 두 개 지워버리면 1cm는 10mm가 돼요 10mm 1cm는 10mm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1mm는 1mm는 10으로 나누니까 10분의 1cm가 되는 거죠 10분의 1cm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10분의 1이면 10의 마이너스 1승과 같죠 cm 표현이 됩니다 1mm는요 1000분의 1000분의 1 메타가 됩니다 10의 3승분의 1 메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됩니다 메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4cm잖아 지금 같은 경우 직경 D가 4cm야 4cm인데 이거를 미터로 고쳐야 돼 미터로 고치니까 100으로 나누는 거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0.04m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0.04m 이렇게 해서 100으로 나누니까 10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두 칸 두 칸 건너뛰어서 소수점 찍으면 돼 4에 두 칸 더 건너뛰어서 소수점 찍어서 0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cm는 메타로 바뀌어요 이렇게 단위한산을 해주는 거예요 나누기 100 cm를 지금 메타로 고쳐야 되니까 mm를 메타로 고친다 그러면 나누기 천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해서 문제를 구성시켜 놓은 게 길이 단위가 돼요 길이 단위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인데요 면적의 단위 면적의 단위를 좀 이번에는 말씀드리면 면적의 단위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m 제곱이다 면적은 길이의 제곱의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1m 제곱이다 그러면은 100 cm의 제곱이 되고요 1000 mm의 제곱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10의 10의 제곱 센티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계산할 때는 지수끼리 곱해야 돼요 10의 4승 센티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10,000 cm 제곱이 돼요 10,000 cm 제곱 이렇게 되고 1000 mm는 10의 3승 미리미터니까 이거의 제곱이다라는 얘기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10의 6승 10의 6승 미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m 제곱은 10의 4승 센티미터 제곱이랑 같고 10의 6승 미리미터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1cm 제곱은요 1cm 제곱은 몇 미터 제곱이냐 10의 4승 분의 1 자 등호 넘어가니까 분모로 가야죠 분자는 분모로 가야 됩니다 10의 4승 분의 1 메타 제곱이 돼요 10의 4승 분의 1 메타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 그래서 1cm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고치겠다 그러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이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거 누를 때 이런 거 누를 때 이제 계산기에서 계산기에서 이제 그 10 누르고 이렇게 10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단축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승이면 3승 2승이면 2승 이렇게 눌러줘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엔터 쳐 주면 돼요 10의 4승이다 그러면 이렇게 10의 4승이다 그러면은 이제 10 누르고 이렇게 10 누르고 거듭 제곱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4승 4 4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단축키 있다 그랬죠 로그의 밑에 밑소 10의 X승 Shift키 눌러주고 로그 단축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4 4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의 4승 계산이 되고 아니면 EXP 단축키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EXP 단축키 누르고 4 눌러주면 돼요 EXP 누르고 4 누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긴 해요 길이 단위의 환산을 많이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1X제곱이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이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을 누르겠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을 누르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0 누르고 1 0 10 누르고 거듭 제곱 눌러주고 마이너스 4승이니까 이거 카시오에서는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1 이거 눌러주고 4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먹힙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1cm제곱은 1cm제곱은 몇 mm제곱이냐 10의 4승 없어지니까 10의 1cm가 10의 마이너스 1승 10mm였죠 10mm 10mm였으니까 이거의 제곱 제곱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10의 제곱 mm제곱이 되는 거지 100mm제곱 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1mm제곱은 10의 6승 분의 10의 6승 분의 1m제곱이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제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1mm제곱은 메타제곱으로 고치겠다 그러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또는 나누기 10의 6승 해주면 되는 거고 1cm제곱을 메타제곱으로 고치겠다 그러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나누기 10의 4승 해주면 계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최적의 단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 부피 부피는 길이의 3승 단위입니다 1m 3승이다 그러면 100cm의 3승과 같은 거고 1000mm의 3승과 같은 거니까 10의 6승 cm3승과 같은 거고요 1m3승은 cm3승으로 고치면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줘야 돼 10의 9승 10의 3승의 3승이니까 곱하기 해주니까 10의 9승 mm의 3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1cm3승은요 10의 6승분의 1 m3승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 m3승이 됩니다 mm로 고치면 10의 6승이 없어지니까 10의 3승의 mm3승 1cm가 10mm니까 3승해주면 1000mm3승이 됩니다 1mm3승은요 1mm3승은 10의 9승으로 나눠야죠 10의 9승을 나눠서 10의 9승분의 1의 m3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 m3승과 같은 거고 cm3승으로 고친다 그러면 10의 3승분의 1의 cm3승이죠 10의 3승 mm3승이 1cm니까 1mm3승은 10의 3승 cm3승 으로 표현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의 cm3승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렇듯 면적 최적 길이 단위들 mm냐 cm냐 m냐 mm2냐 cm2냐 mt2냐 mt2냐 또는 m3승이냐 cm3냐 mt3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나누기로 계산하든 곱하기로 계산하든 그런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상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요런 걸 익혀 두셔야지 그런 관계를 잘 안되는 분들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면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면 0.00126m2 0.00126m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응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응력은 응력은 a분의 p라고 말씀드렸죠 a분의 p니까 a분의 p니까 면적이 지금 0.00126m2 그리고 하중은 200kg인데 200kg에다가 뉴턴파 미터 제곱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힘의 단위로는 kg포우스가 있고 뉴턴이 있는데 뉴턴이 있는데 이것도 단위를 말씀을 좀 드리면 힘의 단위로는 kg포우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kg포우스는 1kg매스인 진량체가 표준 중력과 속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힘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1N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kg매스인 진량체가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의 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kg포우스는 9.8N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kg포우스의 힘의 단위를 쓸 때는 표준 중력과 속도의 크기 9.8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뉴턴으로 표현할 때는 9.8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1 곱하기 9.8은 9.8N이다 이런 얘기죠 1 곱하기 9.8 kg매스 퍼 메타 제곱은 9.8N이다 그래서 1kg포우스는 9.8N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힘의 단위로 뉴턴을 사용하는 단위를 SI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브 유닛 해가지고 국제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kg포우스의 힘의 단위를 쓰는 단위를 공학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학 단위라고 해서 또는 중력 단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험은 거의 99%가 국제표준 단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와 같이 공학 단위로 줬을 때는 뉴턴으로 키로그램으로 줬을 때는 뉴턴으로 고쳐 풀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200kg이라고 해서 주어졌으니까 곱파이 5.8을 해서 답을 내주면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으로 그리고 하중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555,555.56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큰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메가파스칼이라고 해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압력의 단위이기도 해요 압력의 단위이기도 하고 응력의 단위이기도 하고 파스칼이라는 단위 1파스칼은 1 뉴턴 퍼 메타 제곱을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파스칼은 1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턴 퍼 미터 제곱이나 파스칼은 같은 의미고요 같은 의미고 같은 의미고 메가라고 하는 거는요 10의 6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키로라는 승수 기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키로 파스칼이다 그러면은 1000파스칼이야 1000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1키로는 키로라고 하는 승수 기호는 10의 3승 10의 3승의 기호가 되는 거죠 10의 3승 뉴턴 퍼 미터 제곱 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1메가 파스칼이라고 해서 메가로 표현이 되면 이거는 10의 6승 10의 6승을 의미하는 승수 기호가 됩니다 10의 6승 이렇게 키로, 메가 또 기가도 알아두셔야 돼 기가 파스칼에서 승수 기호로 키로, 메가, 기가 많이 씁니다 많이 써 10의 9승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랑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센티하고 밀리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거의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승수 기호들을 승수 기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준 거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6자리를 떼 낸 거죠 6자리를 뒤에서부터 6자리를 잡아서 콤마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1.56 메가파스칼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길이, 단위, 면적 그리고 최적 단위 한산하는 거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 표현하는 거 지수 표현하는 거 승수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임시 저장 기능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 면적을 0.00126 메타 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계산기 누를 때 계산기를 누를 때 0.0126 0.00126 이렇게 이제 눌러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앞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앞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을 좀 시켜놔요 저장을 시켜놓을 때 0.00126 해서 면적을 계산했어 면적을 4분의 파이디 제곱해서 0.00126 해서 엔터 쳐서 액정판에 떴어요 그러면은 이 Shift키 누르고 카시오에서는 Shift키 누르고 스트레이지 단축키를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 A, B, C, D, E, F, X, Y 중에서 이 8개죠 8개 8개 중에서 하나를 눌러 A를 선택해서 A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A에 저장이 돼요 A에 저장이 됐다가 여기 응력 계산할 때 불러내야 되잖아요 200 곱하기 9.8 200 2 누르고 0 0 누르고 곱하기 누르고 9.8 9.8 눌러줘요 그 다음에 나누기 누르죠 그 다음에 0.00126 또 눌러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이 A 임시 저장 장소 A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RCL 단축키 누르고 RCL 단축키 누르고 이 A 바닥키를 눌러줘요 A 바닥키를 눌러주면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키 눌러주면은 결과값이 나오죠 1,555,555.5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응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56 메가파스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임시 저장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런 경우에 일일이 다 다시 쳐넣어가지고 계산할 필요 없이 저장해놨다가 불러와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스트레이지 리콜 이런 단축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또 계산에 유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3번 문제까지 좀 보고서 계산기 활용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